1시간, 1시간 걸렸어, 1시간. 이렇게 늘 적혀있는데, 일단은 뭐... 일단은 목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고, 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, 목이 들어오면 더 막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뭐. 옆에 가생이에 플라스틱 올려 가지고 딱 쓰여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, 어쨌든 뭐, 만약에 목이 들어오면, 테이프 떡, 떡칠을 해지, 떡칠을. 떡칠을 하면 또 안 들어오겠지 뭐. Looks good. Looks not better. 기름, 기름으로 이렇게 싹 고쳐지니까,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지. 괜찮을 것 같은데 뭐, 뭐지 뭐. 목이 들어오면, 뭐 옆에 뭐, 또 막 테이프 바르고 막 해가지고. 이 상태에서 테이프 바르면 괜찮지. 저거 와야 저거. 밀어줘야 되고. 스크롤, 스크롤 못 박으니까.